추천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12시 지났습니다 추천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저 진지하게 좀 하겠습니다 캠 좀 꺼도 될까요? 저 캠 좀 꺼도 될까요? 진지하게 좀 할게요 진짜 얘네들 지금 다 선수에요 얘네들 다 거의 다 선수인거 같은데 풀옵게이머도 있고 선수도 있어요 요방에 지금 풀옵게이머도 있고 선수도 있는데 한번 제대로 해보면 안될까요? 일단 한번 더 지게되면 그때 그때 진짜 고글빼고 하겠습니다 한번 더 지게되면 고글빼고 할게요 스포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